다음은 인도에 사는 한 남성인데요 이 사람이 매일 미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하수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쫓아오느냐? 예입니다 함께 보시죠 황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쳐서 하늘로 날아오르느냐 했는데 하늘은 안 가고 오토바이를 따라갑니다 눈치챈 남성 뒤를 힐끔 쳐다보죠 야야야 저리가 저리가 아저씨 같이 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렇게 따라가는 거예요? 바로 이들은 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토바이를 탄 인도에 사는 남성은 부상을 입은 황새를 발견하고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 황새가 자신을 치료해준 그 고마움을 아는 건지 계속해서 남상을 따라다녔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가족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못 입고 그런데 이 황새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황새가 멸종위기 동물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황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사납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황새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남성을 잘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황새는 그것도 시켜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